김일성 별장인데 별장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푸른 공예 바다가 물속까지 다 보입니다. 먼저 마주한 후에 김일성 별장이 이렇게 나옵니다. 당연히 몇 표씩 표는 끊어야 되고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일성 별장에 김정일 아들이 6살 때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. 김일성 별장에 김정일 아들이 6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. 여길... 왕물사랑 더 많아요... 김일성 별장 전망대 진짜 여기서 이렇게 바다 바라보니 끝내주겠네... 전망대입니다. 사람도 여기있고 와 대박 그냥 보는 곳곳이 전망이 끝내주네 진짜 이래서 김일철 별장 김일철 별장입니다 네 전망 끝판왕입니다 옥상 올라오면 이승만 별장도 있고 하지만 김일철 별장은 돌담놈으로 구이를 전경 화진포가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하늘도 맑고 바닷물 속까지 두고 있는 이상적이고 와 소나무 바지 김일철 별장이었습니다 터롱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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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